구독과 좋아요 두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사랑의 게임이에요 사랑의 게임 한 명씩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옆에 멤버에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멤버는 나도 혹은 싫어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나도 아니 근데 웃거나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웃음 거의 웃음 찾기 게임이에요 그냥 약간 그런 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페이크로인데 내 자리 왜 이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그것도 있고 그 막 이렇게 돌은 이제 그 나도라면 이제 다음 사람으로 넘기는 거고 싫어 라고 하면 싫어 라고 하면 다시 이제 내가 내가 내 삼위 좋아했어 사랑해 근데 삼위가 싫을 때 나의 이제 둘이 이쪽으로 가야 여기서 또 싫어하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제 또 사랑해 예 어 특히 하면 끝나는 거죠? 웃음이요 아 오케이 야 웃는 건 기준을 웃으면 안 되구나 이 보이면은 웃는 건 이 보이거나 소리 나면 왜 이렇게 열심히 되겠네요 그럼 웃을 수밖에 없죠 이빨 가리기 금지할게요 그냥 입 가물고 있거나 아니면 이빨 어떻게 가려요? 내가 한 거 없게 이거 웃기기 없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이런 거 할까요? 잘하네 강원도 느낌으로 이거 하면 웃을 수밖에 없어 웃을 수밖에 없어 웃음 참기 게임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이 시작해서 한번 해봅시다 스피드는 무슨 игры 없는 사람이 Secretary 그러면 바로 시작 해 볼까요? 스토리가 사랑해 싫어 싫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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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답변이 없습니다 나도 아니면 싫어져 나도 아니면 싫어져 base 옴로코드 줄게요 연락하니. 연락하니. 아예. 응. 아니. 아예. 나도 아니면 싫어. 저도 몰랐어요. 대답이 있어야 재밌겠네요. 그래 괜찮대요. 상관없는 거? 없던 거? 형 눈빛으로 뭐라 그러지 말고. 아니야. 난 싫어. 그러면 나는 이 눈. 사랑 싫어. 사랑. 응. 나한테. 아아. 숨 쉬기도 하십시오. 사랑해. 싫어. 싫어.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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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다고 싫다니까? 싫어 너무 싫어 사랑해 싫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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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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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랑해 Давайте 출발 Challo 출발 선민 낙오면 좌 WITHIN yan ether 손 숙소 truths 춤 여기 필드 나 나쁘지 않아! 이게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소리에서 울어나오는 사람. 나 미더템 터졌어. 한순간 이러면 이게 너무 순간 불쌍해가지고 왜 불쌍해? 왜 불쌍해? 재밌네. 진짜 귀엽다.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자리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이따 2번판 상하시는 이러면서 나와도 한판 바꿉시다. 찬이 형 자리 가려. 안 되지? 안 돼! 아 제리 픽셀이다. 아 됐다. 나 약간 바이크를 받았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저 제발. 나 리노 형의 옆에. 좋은데? 찬이 형 자리 바꿀래요? 아, 내 옆에 한이. 그래요? 아, 내 옆에 한이인데. 와, 저 구조한 연습이 풀렸다. 오케이. 오케이. 가볼까? 좋아. 네. 너 마음대로. 아니, 이쪽으로.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네. 아, 왜? 하늘 입장에서도 웃기려고 해도 돼요. 네. 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응? 사랑해요, baby. 하이도!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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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뭐? 싫죠. 사랑해. 사랑한다고. 싫죠? 사랑해? 싫어. 싫어? 싫어! 사랑해! 싫어. 사랑해. 나름 귀여워 짜잔 사랑해 사랑해 싫어 사랑한다고 정신차려 싫다고 사랑해 싫어 정신차려 사랑한다니까 정신차려 정신차려 사랑해 사랑해 I like you Doom I love you Me too 슈퍼 또 오늘 퇴징 전원님 시전 가에 네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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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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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사랑해 사랑해 teacher 사랑해 사랑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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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다. 아 힘들다. 힘들다. 너무 잡았더니 광배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그러면 청민이 한 번 더 걸는 거야? 네. 상빈이 형이 릴레이 댄스의 리버 위키버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거 감사하다고. 아니, 얘기야. 상빈이가. 만약에 릴레이 애교면 상빈이 시작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럼 상빈이 한 번 더. 댓글 한 번 읽고 벌칙을 한 번 진행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댓글들이 많이 많이 왕창왕창 올라오고 있어. 네, 왕창왕창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잡투린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죠? 두번 사연에 우리 창빈이. 지금 가려버렸어요. 아니 스키즈 잡았어요. 저랑 능히. 감독님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보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보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네,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창빈이 진짜 힘들어요. 응? 저요? 네. 창빈이 왜 이렇게 빨리 웃었어. 네. 창빈이. 오, 저기엔. 저희 댓글이 와요. 이리와~~~ 수아아아아아아아 되게 귀염있어요. 올해 연기대상 황현준. 진짜 위험했어. 진짜 위험했어. 어떻게 참을려고. 위험했어. 진짜 너무 위험했어. 리노 선인장 분리금지. 다 뜯어놓고 있었냐. 난리가 났네. 한번 보자. 이게 원래 붙어있었던거야? 민호 조명 부셔요. 아니에요. 부서졌어요. 부서졌어요. 이쁘다.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됐지? 스킬 다 졌어요 감독님. 아니요. 완전 다 졌어요. 현진이 레전드 찍었다. 네. 네. 사랑해. 입술이 막 팍을 꺼내다. 아 이 얘기 아까 그것도. 귀여웠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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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안 맞다. 어제 어때? 해줄까? 해피아 세트야. 스테이익을 못 봤어. 아 맞네 맞네. 표정으로... 휴? 아니. 훌륭 언니는 이렇게. 난 지금까지. 와우. 뽑았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뚜뚜뚜뚜뚜뚜뚜. 감사합니다. 저의 площад지. 수우. 감사합니다.